펭수야, 너 수능 국어 공부 어떻게 하냐? 어독합니다. 뭐? 어독한다고? 어휘가 독해다. 어독한다고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수능 국어 어휘부터 시작하자. 어휘가 독해다 강의로 여러분과 만날 최서희, 김희승입니다. 네,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도 국어 성적 안 오르시나요? 고구마 100개 먹은 답답함을 안고 계신가요? 수능 국어는 어휘를 잡지 못하면 절대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. 맞습니다. 국어라고 해서 여러분들 어휘 공부 안 하시죠.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아는 척 대충 넘어가시잖아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나중에 큰 시험에서 실수할 수가 있는 거죠. 모르는 어휘, 헷갈리는 어휘를 분명하게 짚는 데서부터 수능 국어는 시작됩니다.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그 답답함, 불안함 저희가 날려드리겠습니다. 희수쌤, 우리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죠? 네, 전체 강의는 오십사 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우리 교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강의 어휘와 독해 강의로 나뉘어져 있어요. 네, 그렇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. 이 두 강의를 동시에 들었을 때 연달아 들었을 때 효과가 가장 크고요. 그리고 전체 총 사주 사주면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만큼 이 교재도요. 알차게 구석했습니다. 칠 개년 수능과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. 그리고 다섯 개의 영역, 화법, 창문, 언어, 문학, 그리고 독서 다섯 개의 영역별로 어휘를 분류했습니다. 여러분들을 위해서요. 수능 만점 배경 지식과 1등급 어휘 창고라는 두 개의 보물까지 담았습니다. 네, 첫 번째, 전체 54강 중에 1강부터 28강까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. 화법, 장문, 언어, 문학 네 개의 영역의 핵심, 빈출 어휘들을 같이 공부하고요. 그리고 이 어휘들을 바탕으로 기출 지문 독해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경 지식까지 더하면 여러분들의 수능 자신감 뿜뿜 항상 시켜드릴 수 있을 겁니다. 둘째, 예습, 복습 필요 없습니다. 여러분 저에게 딱 두 가지만 주세요. 무한한 신뢰와 수업 시작 5분의 투자입니다. 선생님을 믿고 무한히 신뢰해 주세요. 그럼 여러분들이 훨씬 훨씬 많은 내용들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기출로 강해지기는요. 5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한 번 정도 보고 온다면 훨씬 많은 것을 얻어 가실 수 있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. 네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독서 영역을 공부할 겁니다. 독서 영역은요 29강부터 54강까지 진행이 됩니다. 여러분들에게 드릴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독서 기출 어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독서에도 다섯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? 인문, 사회경제, 과학, 기술, 예술 파트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영역이 있어요. 이 영역별로 꼭 알아야 할 필수 어휘가 있습니다. 선생님이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두 번째 선물은요. 5분 오독오독 배경지식을 씹어먹는 코너 속의 코너 시간입니다. 사실 요즘 불수능, 불국어 굉장히 날이 갈수록 지문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. 따라서 어휘뿐만 아니라 배경지식도 조금 더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선생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. 네 필수적인 배경지식 영역별로 딱 5분. 하지만 매우 알차게 진행이 될 테니까요. 많이 기대를 해주세요. 예습 필요 없습니다. 복습 30초면 됩니다. 선생님이랑 부담 없이 어휘도 가지고 놀고요. 그리고 독해도 해보고요. 예 그렇게 하신다면 이 강의가 끝날 때쯤 어떤 마음이 들까요? 아마도 어휘를 알게 되니까 독해가 술술 되네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 여러분들 수능 국어의 시작 어휘가 독해다. 저희가 책임지고 내공을 쌓아드리겠습니다. 지금 바로 강의에서 만나요.